어디냐? 우리 애원이 어린이 방에 데려가시다가 전화 드렸어요.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던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꼭 해보고 싶은 게 뭐냐고 제가 물었거든요. 우람이... 우람씨가 천하장사되는 거 그거 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. 저기 오늘 패티가 다 떨어졌는데... 어... 네... 저... 네? 저... 수고하세요. 괜찮으세요? 네. 아... 저... 죄송합니다. 괜찮은 거라던데... 진짜 괜찮아요? 네. 저... 문이 이게... 문 튼... 튼튼하네. 이거... 문... 문... 문 몇 시다 드세요? 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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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참... 문... 보여 introduced... 문... 문... ington... 뿜올 2900 лишь... 우리는... 이참... 아, 천. 응, 천. 아니, 이슬이 말면. 아, 요새는 진짜 이지백만이 나시지? 아니, 처음, 처음, 처음. 야, 처음처럼 빨리 하나. 내가 갖고 도와. 아, 저 클라우드도 하나. 아니, 두 개 주세요. 네, 클라우드도 두 개. 감사합니다. 소주 맛을 안 해, 젊은 친구. 자, 맛있게 드세요. 아, 드실 수 있겠어요? 그럼요, 예. 딴말하게 올게요. 예. 젖지 말고 흔들어서, 오케이? 아, 네. 오, 오케이. 첫 자는 원샷. 헌법에 나와 있대요. 아, 헌법. 네. 원샷. 근데 법이 그런 게 있나요, 진짜로? 둘째 장까지도 원샷? 민법에 나와 있대요. 원샷? 네. 원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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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샷공업일UhNN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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Parez. Juneệ стол week. 원샷공업일이는요? 아니에요? 올해 어떻게 되는데? 저 나이 좀 있는데 진짜요? 예 어떻게 되시는데요? 둘이요 둘 스물둘이요 드세요 드세요 스물둘씨 아 그럼 혹시 군대는 가해죠 이제 많이 먹어요 우람씨 네 감사합니다 항상 많이 먹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먹어요 누나가 할게요 네 삼촌 여기 네 갑니다 많이 드세요 자 됐습니다 몸 좋은 친구 불 좀 줄여줘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왔구나 오늘 뭐 그런건 아닌데 많이 힘들었겠네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? 뭐 씨름 하신 거예요? 응 그럼 어떡해 이렇게? 이렇게? 다른거 아세요 안 맞는거 같아요 네 그래서 그만두게요? 근데 어떤거 공부하시는 거예요? 어떤거 공부하시는 거예요? 맨날 공부하시잖아요 아 아 될거 같아요? 네 참 알지도 못하면서 알아요 어떻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다 열심히 내네 열심히 잘하실 것 같은데요 아 에 밥 씻겠다 이거 남기지 말고 다 먹어요 이거 남기면 지역 가서 다 먹어야 된대요 섞어서 아이돌 sons tactile 흠 손 집 아이돌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오늘의 앵커 브리핑 문의 중이었습니다. 이 차 갈래요? 여기 사세요? 왜요? 후져 보여요? 아니요. 좋아서. 보증금 빼느라 잠시 얹혀 살아요. 우리 딱 두 캔만 훔쳐 먹읍시다. 우람씨는 왜 이 먼 동네로 왔어요? 저 실은 누나가 새놓은 방이 있는데. 아, 우람씨야말로 얹혀 사는구나. 아니, 뭐. 꿈으로? 꼭 그런 건 아닌데. 그렇습니다, 죄송합니다. 왜 나한테 죄송해요. 그쪽 누나한테 죄송해야지. 네. 예. 네. 네. 고춧가루